뭐야 이거? 저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요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인마 나 이제 사장도 아닌데 그래도 사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엄마하고 저 방 구하는대로 이 집도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했습니다 야 드래곤 너 인마 누가 네 맘대로 아웃되래 네? 너 요즘에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인 줄 알아?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 주는 회사가 있으면 꼬박꼬박 다녀야지 어디서 개끼야 개끼가 너 누가 네 맘대로 집 나가래 나 내가 나갈거야지 그러니까 너 니네 마도하고 이 집에서 나 대신 우리 왕여자랑 잘 지내야지 잘 사장님 사장님 형님이라고 불러 이 싸하자 이 새끼야 형님 나는 꺼져 형님 응 형님 흔행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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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pe